까몽님 사연입니다. 음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 안녕하세요. 잠들기 전 매일 시청 중인 직장인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 제가 겪었던 기이한 경험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가족사가 연관되어 있는 만큼 한 치의 거짓 없이 있는 그대로 작성하겠습니다. 먼저 친가와 외관은 무속인 집안입니다. 부모님께서 의도를 하고 만나신 건 아니지만 두 분이 일찍 출가하여 살림을 차리고 애를 가진 후 결혼 허락을 받고자 찾아가니 서로 양가가 무속인 집안인 걸 아시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친가 쪽에서 무속인으로 활동하시던 할아버지께서는 귀신은 모든 흉의 원인이고 쫓는 즉 퇴마 관련 업을 하셨고 외가 쪽에서는 외할머니께서 신을 모시는 일반적으로 익히 알려진 무당일에 종사하셨습니다. 당연히 양가에서는 반대가 심했지만 두 분께서는 덜컥 아이를 안 보고 나타나셨기에 어쩔 수 없이 결혼 허락을 받으셨죠. 워낙에 두 분이 양가에서는 고집도 세고 말썽꾸러기들이었다고 어르신들께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또 한 번 양가의 반발이 심해진 것은 제가 태어난 날과 시간 때문이었습니다. 태어난 날은 1월 15일 정월 대보름날 새벽 2시였습니다. 차고로 남자는 양, 여자는 음의 기운을 띠며 해는 양의 기운을 다른 음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더군다나 하루 중에 가장 음의 기운이 강한 시간이 자정부터 새벽 3시 사이라고 하죠. 그래서 귀신 목격담도 가장 잦은 시간대라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고로 아들인 저는 1년 중 가장 보름달이 크게 뜨는 즉 음의 기운이 가장 강한 날과 시간대에 태어난 셈이죠.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음기가 가득할 때에 태어나 양가 조부모님과 외조모님께서는 이미 낳아 데려온 아이를 어떻게 할 수도 없었고 특단의 조치로 출생신고 당시 아버지께서 지어놓은 이름 대신 다른 이름 그리고 생년월일 또한 고쳐서 실제 나이보다 한 살 늦게 태어난 어른 봄쯤으로 등록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태어나고 기이한 현상을 자주 겪게 되었던 이유라고나 할까요? 뭐 여담이지만 저희 유년 시절 할아버지께서는 제 동생도 있고 다른 손자 손녀도 있지만 유독 저에게 몸조심하라는 당부를 자주 하셨고 먹을 것, 행동 반경, 동성관리 등을 해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겪었던 기이한 일들을 소개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귀신을 목격한 기억 중 최초의 기억입니다. 8살 당시에 저희 집은 복도식 주공아파트 가장 끝편에 살았습니다. 한 층에는 총 10가구로 구성된 복도식 아파트였는데 가장 좌측에는 야외 계단이 있었고 중간쯤에는 엘리베이터 그 옆에는 실내 계단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옆집 사람이랑 대면 대면 지내는 시대가 아닌 한 층 10가구 식구들은 모두 오고 오가며 지내던 시기였죠. 당연히 같은 층에 거주하던 또래 친구들끼리는 같이 놀았었는데 저와 동생, 저희 집 반대쪽 끝집에 살던 형제 두 명 그리고 옆집에 살던 형제 두 명 총 6명이서 술래잡기를 하며 놀았던 날이었습니다. 야외 계단과 엘리베이터, 실내 계단을 왔다 갔다 하며 술래는 봉대를 지키며 다른 아이들을 찾는 놀이였는데 그날은 제가 술래였던 날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와 야외 계단을 사이에 두고 봉대를 지키며 양쪽을 두리번거리는데 엘리베이터 쪽 실내 계단에서 누군가 고개만 빼꼼히 내밀고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누군지 구분은 가지 않았지만 냅다 소리쳤습니다. 어? 너 발견했어? 얼른 나와! 제 외침에도 제가 있는 쪽을 주시하는 고개는 위동도 하지 않고 눈을 마주친 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나오라고 몸을 휘저으며 소리치자 내밀었던 고개가 쑥 하고 밖으로 나왔는데 머리만 둥둥 떠다니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저는 그런 기이한 현상을 처음 목격하는 거라 무섭다는 공포심보다 호기심이 앞섰습니다.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막연한 궁금증으로 다가가려는데 뒤에서 봉대를 점령하러 온 아이들을 돌아보다가 다시 머리 쪽으로 돌아보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또래로 보이는 아이의 머리였는데 과연 그 아이는 누구였을까요? 다음은 아홉 살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여름옷을 걸치는 둥 많은 둥하고 아버지와 거실에 누워서 같은 자세로 TV를 시청 중이었는데 혹시 그 장판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걸을 때 쩍쩍 소리가 나는 노란색 장판 말이죠. 요즘엔 참 보기 드문 장판인데 당시에 저희 집이 딱 그 장판이었거든요. 여튼 한참 TV를 보는데 눅눅한 맨발이 적적 달라붙는 소리를 내며 걷는 소리가 나길래 그 소리나는 쪽을 바라보았더니 딱 봐도 성인 크기에 창백한 발이 걸어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잘린 채로 말이죠. 발이 움직이는 동선을 따라 신기하게 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제 고개를 자신 쪽으로 억지로 돌리시는 겁니다. 아빠 저기 발이 걸어다니요. 제 말에도 아버지는 저의 고개를 억지로 돌리시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들 아빠랑 크레파스 놀이 할까? 응 할래. 내 말을 못 들으셨나 생각하는 한편 당시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던 저는 알겠다고 하고선 아버지와 함께 크레파스가 있는 방으로 가며 뒤를 돌아보니 잘린 발이 TV장 뒤편으로 들어가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다시 TV장 뒤편을 쭈그려 앉아 쳐다보고 손도 넣어봤는데 역시나 아이였던 제 팔도 겨우 들어갈 공간에 성인 크기의 발이 걸어 들어갈 공간은 없었습니다. 나중에 성인이 되어 아버지와 함께 술 한잔을 하며 당시에 갑자기 크레파스 이야기를 왜 하신 거냐고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러니 저의 기억에는 없지만 말을 떼기도 전에 이상한 것들을 많이 보았고 허공을 응시하거나 손가락질을 하며 즐겁할 때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당시 아버지도 워낙 어렵고 할아버지께 들은 것도 많고 하니 무서우셔서 그랬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다음은 10살쯤 아버지의 사업 실패와 지인에게 서준 보증으로 인해 집안이 풍비박산나던 시기였습니다. 가정집에 딸린 사글새방으로 이사를 오고 난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에 어머니와 아버지는 날이면 날마다 돈 문제로 싸우기 일쑤였습니다. 저와 동생은 자주 있는 일이지만 그래도 화내는 부모님이 무서워 벽을 보고 숨지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당시에는 괜히 저 화가 우리에게 돌아올까봐 그게 걱정이 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술에 취한 아버지는 화를 조치할 수 없으셨는지 당금질을 번쩍 들어 부엌 바닥에 내동댕이 치셨습니다. 유리가 튀고 술과 약초뿌리같이 생긴 게 나뒹굴었습니다. 무서워서 울면서 벽만 보고 있었는데 벽 쪽에는 검은색 장롱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선명한데 거북이, 사슴, 빨간색과 노란색 실이 들어간 오래되어 보이는 장식고리 지금 돌이켜 생각해봐도 정말 오래된 장롱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서나 볼법한 장롱이었었는데 당시에 제가 그걸 보고 있자니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에 이사를 자주 다니긴 했지만 우리 집에 이런 장롱이 있었나 하는 의문이 드는 순간 장롱이 휴대폰에 진동이 오듯 바르르 떨리는 겁니다. 이상하다 싶어 가까이 다가가자 오목거울처럼 뒤로 쑥 밀려나고 다시 멀어지자 볼록거울처럼 불쑥 올라왔습니다. 일순간 눈이 핑 돌고 속도 메스껍고 어지러워서 기절을 했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까 살며시 눈을 뜨니 어머니 품이었고 어머니께서는 정신 차리라며 제 뺨을 톡톡 치고 있었습니다. 일어났다고 아프다고 말을 하고 싶은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순간 저는 의도치 않게 정말 80년대에 아저씨 아주머니나 쓰는 말투로 온갖 폭언과 욕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제 입을 틀어막고 왜 그러냐며 눈물을 흘리시며 저를 더욱 꼭 껴안아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의도와는 다르게 더욱더 악을 쓰고 욕을 했습니다. 온전한 정신인데 제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몸에 두려움을 느끼고 눈에서는 눈물이 그렁그렁 떨어지는데 입에서는 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제풀에 지쳐 기절을 한 건지 잠이 든 건지 얼마 후 살며시 눈을 떴습니다. 방금까지 그렇게 무서웠는데 어머니도 아버지도 집에 안 계셨고 동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소름끼치게 고요했죠. 미세한 생활 소음도 없었고 고요한 세상에 나밖에 없다는 느낌이 들 정도의 공허한 상황에 두려움을 느끼고 바락하며 어머니를 부르고 뛰어다녔습니다. 뛰어다녔습니다. 엄마! 엄마! 공허함에 메아리치는 저의 목소리마저 무섭게 들렸고 깨져 있어야 할 당금주가 멀쩡한 것을 보고 이상함을 느꼈지만 그 상황이 너무 무서워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비명을 지르다시피 바락바락 소리 지르며 엄마를 찾아 뛰어다니다가 문득 누군가 제 어깨를 덥석 잡는 느낌의 뒤를 돌아보니 아버지였습니다. 그제야 여태 안 들리던 생활 속의 소음이 점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개가 짖는 소리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 냉장고 소리 등등 말이죠. 물론 가족들은 저의 곁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안 보였을 뿐이었죠. 그렇게 아빠 품에 안겨 엉엉 울면서 지쳐 잠에 들려던 찰나 할아버지께서 오시는 걸 보았습니다. 다시 눈을 뜨니 제 팔에는 수십 개의 바늘 같은 것이 꽂혀 있었고 할아버지께서 이상한 말을 반복적으로 중얼거리시며 저의 몸에서 무언가 꺼내는 신용과 함께 천원짜리 지폐에 탁 담는 듯한 행동을 하시고는 그대로 접어 벽에다 던지기를 반복하셨습니다. 평소라면 바늘이 아프고 무서워서 엉엉 울었을 테지만 그 순간엔 힘이 다해서 그런 건지 이상하게 몸이 더할 나위 없이 편안함을 느꼈고 기절이 아닌 성인이 되어서 아버지께 여쭈었습니다. 그때 그 보따리 안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그거 확인 안 하고 소각해서 그냥 버렸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금은 아무도 모르지 할아버지 말씀으로는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